안녕하세요. K사촌 깜냥입니다. 녹음을 통해 로켓 칸 아이모 헤드셋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게이밍 헤드셋은 음향 성능만큼 마이크 성능도 중요한데요.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편이라 게임을 플레이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. 지금은 증폭을 걸지 않은 상태인데, 증폭을 높게 걸수록 자연스럽게 화이트의 노이즈가 증가하겠죠? 물론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.